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건강하게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격체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혹자의 말대로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이슬람교에서 모하메트를 빼도 그 종교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 기초를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적에 두고 있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깨달음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보다 먼저 깨닫고 그 일을 인류에게 제시한 훌륭한 선각자라고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불사 불멸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교훈을 남긴 선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자기인식 곧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노력했던 길 곧 도이고 모든 인류가 알고자 했던 최종적인 진리이며 죽음을 향해 예외 없는 행진을 항행하고 있는 이 속절없는 인류가 그렇게 찾고 있던 바로 그 생명 자체라고 인간 역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득도한 사람이 아니라 도 그 자체이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가 기독교의 기본이요 기초이며 기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의를 지칭하는 별개의 호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서 그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주로 출신지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베들렘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이 분을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일종의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오로 번역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거나 예언자로서 부른받았을 때 또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신탁을 받은 존재임을 본인과 타인에게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하나가 사실상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를 궁극적인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이렇게 발음하면 지두라고 읽습니다 중국인들이 지두라고 읽는 이 한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기독이라고 읽습니다 영어의 크라이스트, 중국어의 지두, 우리말의 그리스도 또한 중국어의 우리말 한자인 기독은 예수님의 직분, 곧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직책에 대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자 예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면 과연 그분인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의 실존에 대한 문제라면 둘째 질문은 그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사적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여러 증거와 함께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더 크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존재하였다라는 답변이 없다면 이 두 번째 질문 나사렛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 질문 자체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성경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신화나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장 큰 이유가 성경 이외의 역사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나사렛 예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한 변방국인 아주 조그만한 유대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더욱이 역사의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아주 조그만한 마을에서 그것도 유명한 유지도 아니고 목수로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이런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202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기록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유대인들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기록 속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프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나서 요한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에디안 100년까지 그는 원래 유대의 장군이었지만 66년에 벌어진 로마와의 전쟁에서 로마의 포로가 된 후에 로마의 투항에서 로마의 시민이 되었고 유대나라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 중에 방대한 분량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책 유대 고대사 18권의 3장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때에 현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예수가 있었다 그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고 수많은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고귀한 사람들의 고소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된 족속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 기록이 유대인들의 시각보다는 그리스도인 쪽의 호의적인 기록처럼 보여서 많은 또 사람들은 이것이 나중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같은 책 20권에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처남 아나누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거보를 처형했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형제라고 언급합니다 대제사장직에 임명된 아들 아나누스는 산에 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형제 야거보와 다른 형제들 혹은 그의 동료들을 산에 들인 앞에 세우고 율법 위반자로 그들을 고소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적어도 요세프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의 형제들이 또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확실하게 그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탈무드 탈무드는 굉장히 방대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있는데 특별히 바빌로니아 탈무드라는 곳에 라비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라비들은 유대인들을 존경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탈무드의 대부분을 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단편적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AD 2세기경에 기록한 이 탈무드의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축제 전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라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에게는 마타이, 나카이, 네제르, 부니, 토다 다섯 명의 제자가 있었다 사람들이 마타이를 끌고 왔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이 기록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때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아주 대표적인 기록이 로마의 역사가 있고 또 원로운 회원이었던 타키투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우 핍박했던 로마인들의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30년쯤 지난 어느 날에 로마의 원로이자 역사가인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책인 그의 저서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민들이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네로라는 사실을 알고 그 비난이 굉장히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희생양으로서 당시에 대중들의 증오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문 네로가 이제 불을 질렀다는 것이 로마신에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네로는 그들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때문에 증오를 받았던 단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대중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기원을 둔다 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제위기간에 우리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동안 억눌러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이 밀려 들어와 횡행하고 있는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했는데 그 처형당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자신들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게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 네로가 바로 그들로부터 이렇게 로마인들로부터 혐오감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스 플린이라는 소아시아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현재 터키 지역이었죠 이 사람은 당시의 황제인 트라이언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자신들이 볼 때 미신이고 계속 퍼지면 안 될 것 같은 이 그리스도 교를 계속 섬기고 있는데 이들을 계속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핍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신문해야 될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면서 트라이언에게 질문을 보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크리스천들과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혹은 수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불을 켜기 전 어떤 정한 날짜에 모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구절의 찬송가를 부르며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또한 그들은 엄격한 맹서로 서로 연결되며 어떠한 사악한 행동도 하지 않고 사기, 절도, 가늠을 결코 저지르지 않으며 그들의 말을 꾸미지 않으며 그들이 신뢰하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곧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우리가 막 잡아다가 사형을 시킬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내가 총독으로서 로마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서 드리긴 하지만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 내가 참 고민이다 라는 사실을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사타의 루키아노스라는 풍자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AD 120년에서 18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사모사타는 루프라텍스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는 철학자였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개정한 페레그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마 로마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든지 하여튼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자신을 분신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페레그리누스를 이렇게 비난하는 혹은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제목은 페레그리누스의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걸 보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곧 페레그리누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니까 신처럼 우러러보았으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지하고 노예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신처럼 우러러보았고 아주 유명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전파대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전파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철학자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페레그리누스는 그 사람 바로 다음으로 높임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라바르 사라피온이라는 시리아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 철학자였던 그는 이 감옥에서 그의 아들에게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피타코라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서 무슨 이익을 보았냐 사모스 섬 사람들이 피타코라스를 불태워 온 나라가 한순간에 모래로 뒤덮이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현명한 왕을 처형하고 그때부터 그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 소크라테스 피타코라스를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바로 이 현명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서 안아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현명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비기독교인들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된 이 비기독교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록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의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세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져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후 3일이 지나자 죽음에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은 그가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으며 로마에서도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썼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의 내용에 나오는 것들과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특별히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성경의 증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두연서 15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곧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죽으셨으며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저 몇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오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 중에 절반가량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것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느냐에 대해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의 가르침, 그의 선포, 그의 행적, 그의 생애에 대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 그가 어떤 가르침을 했느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소설이고 우화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다는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의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폴레옹이 존재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알렉산디아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를 믿을 만한 증거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은 이성적 논증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성령의 내면적 증언에서 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이성적 증거를 무시하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경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믿기 위하여 생각 곧 사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증거를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점점 확고하게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 지구의 한쪽 곧 이스라엘의 갈리 호수를 지나다니셨고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에 그분의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개세만의 동산의 어느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그분의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나살의 사람, 인간, 예수였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생각이 질병과 경제와 또 세상의 여러가지 정치와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쏠려있는 바로 이때 나살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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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